먼저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 가운데서 프리스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역시 인기가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잘생긴 대세 중의 대세에 우리 박보검씨가 왔습니다.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JSTNA 모델 박보검입니다. 네 이렇게 JSTNA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쁘고요. 오늘 50분께 사인회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.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과 서로 좋은 추억 남길 수 있는 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JSTNA 그리고 제 박보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우리 동호씨 자리를 좀 이동을 해주시고요. 네 먼저 첫 번째 사인지를 들고 사진을 찍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우리 조건 씨 사인 예쁘게 남겨주셔서 우리 기자분들을 향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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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역시 우리 부겅 씨의 인기를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. 네 네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앉아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